안녕하세요. 정진진입니다. 오늘은 동대묵평화시장을 나와봤어요. 이곳 찾아오시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지하철 1,4호선 동대무역 8번 측으로 나오시는 바로 백평화시장 감탄의 고객입니다. 자, 그럼 어떤 예쁜 옷이 많이 나왔는지 다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곳은 동대묵평화시장 2층에 가열 129호 YCF입니다. 예쁜 옷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티셔츠 이쁘네. 이것도 유명 브랜드 건가봐요. 예쁘다. 고급스럽다. 톡톡하고. 컬러가 지금 노랑, 초록, 아이보리. 와, 컬러가 이렇게 많아. 여러가지야. 예쁘다. 이것도 사이즈 그거까지 맞아요? 가격은요? 가격은 2만원이요. 2만원? 와, 너무 괜찮은데. 그 조끼도 또 고급스럽고 이쁘네. 네, 조끼도 실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와, 이것도 뭐 어디 브랜드 건가. 되게 멋스럽게 보이네. 이게 컬러가 지금 3가지예요? 3칼라. 3가지 컬러가 있고요. 사이즈 99까지 될까요? 네, 네. 네. 추후에 이건 반 있습니다. 이건 얼마예요? 이거 2만 5천원이요. 2만 5천원. 아, 이것도 이쁘다. 이쪽에. 아, 이렇게 입으면 캐주얼해 보이겠어요. 컬러가 이건 4가지네요? 네, 4칼라. 네 가지 컬러가 있고, 이것도 99까지 충분히 맞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맞을 것 같고요. 네. 가격은요? 가격 이것도 2만 5천원. 2만 5천원? 네. 아, 이거 가디건도 너무 멋스럽네. 실이 너무 좋아요. 오, 고주머니도 예뻐요. 디자인이 예뻐요. 네, 실이 너무 좋아요. 실이 너무 좋아요. 네. 네. 사이즈도 넉넉하죠? 네, 넉넉해요. 사이즈 넉넉하고, 컬러가 지금 4가지가 있고요. 가격은요? 가격 3만원. 3만원? 네. 네. 오, 예쁘다. 오, 그것도 가디건이네. 네, 가디건. 오, 그것도 예쁘다. 멋스러워. 네. 고급스럽다. 네. 오, 아이보리 이것도 너무 깨끗하고 이쁘네요. 이거는 지금 2가지 컬러예요? 사이즈는요? 사이즈 이것도 프리. 프리 사이즈. 네. 가격은요? 3만원. 3만원? 네. 이것도 카디건. 이거는 카디건. 카디건. 아, 옷이 너무 많아. 네. 오, 카디건 이것도. 오, 캐주얼해 보이면서도 너무 디자인도 괜찮네요. 또 저런 거, 목폴라나 블라우스 같은 거 바쳐 입어도 이쁘고 이쁠 것 같아요. 컬러 지금 3가지고요. 3가지 컬러. 3가지 컬러가 있고요. 이거는 얼마예요? 이것도 3만원. 3만원? 네. 실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 진짜죠. 네. 와, 이거 후드티도 이쁘다. 이것도 컬러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 이것도 9호까지 맞아요? 네. 네. 9호까지 맞고, 컬러가 지금 4가지. 네. 네. 가격은요? 가격 이거는 2만 5천원. 2만 5천원. 네. 가격도 괜찮고, 이쁘고. 네. 좋아요, 좋아. 이거는 쇠리힐. 쇠리힐? 네. 쇠리힐이라고. 니트는 보풀이 나잖아요. 근데 절대 보풀 안 나고. 아, 이건 보풀이 전혀 안 나요? 실이 쇠리힐이라고. 아주 비싼 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고급스럽네. 노란색도 너무 이쁘다. 네. 우와, 보라색도 이쁘다. 네. 이거는 지금 얼마예요? 이거 2만 5천원. 2만 5천원. 9호까지 맞고요? 네. 네. 이것도 실이 진짜 좋아요. 니트 종류가 가을이 오긴 왔나보네요. 내년에 니트가 유행이에요. 그래요? 네. 오, 그것도 괜찮네. 99 사이즈까지. 그것도 99까지 맞고요. 와, 초록색도 이쁘고. 네. 실도 좋고. 네. 그건 얼마예요? 이거 2만 원. 2만 원. 오, 가격도 괜찮고. 오, 이것도 조끼. 이것도 조끼. 네. 진짜 이뻐요. 오, 괜찮다. 네. 네. 실이 다 좋아요. 네. 그러게. 색상, 컬러가 이렇게. 색상, 컬러가 이렇게. 색상,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네. 그것까지 맞고요. 가격은요? 25,000원. 25,000원. 네. 오, 조끼도 많이 나왔네요. 네. 실이 너무 좋아요. 오, 거주머니도 여기 양쪽에 다 있고. 너무 멋스럽다. 실이 너무 좋아. 네. 이것도 이쁘다. 네. 컬러가, 컬러가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건 얼마예요? 네. 컬러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 네. 여기 검정도 있고, 곤색도 있고. 아, 검정, 곤색까지 포함해서 다섯 가지이고. 가격은요? 가격 3만 원. 3만 원. 시리, 램술이에요. 오, 베스트 조끼가 많아요. 폴로. 이거는 지금 얼마예요? 이거 2만 원. 2만 원? 컬러 세 가지고요. 컬러 세 가지고요. 오, 이거 가을 신상 점퍼가 많이 나왔네요. 네. 많이 나와있어요. 오, 예쁘다. 이 깍지 색도. 디자인도 엄청 예쁘고. 캐주얼. 캐주얼하고. 이거는 또 다른 디자인이네요? 네. 이런 거는 사이즈가 넉넉하게 다 나와요? 이거는 한 사이즈, 99까지. 아, 99까지? 프리 사이즈인데, 프리 사이즈 맞다고요? 뒷모습은 그냥 민자예요? 그냥 민자고. 그거는 가격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3만 원. 3만 원. 컬러는? 컬러는 두 컬러. 엄청. 아, 블랙이랑 두 가지? 네. 블랙하고 두 가지 있고, 이거는 또 사이즈가 어떻게 나와요? 그것도 99까지. 99까지. 이거 컬러, 이거 하나예요? 가격은요? 가격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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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뒷모습이 사파리처럼 그렇게 생겼네. 가마리처럼. 가마리. 여기 또 조끼도 있어요. 조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조끼 이거 3만 원. 3만 원? 네. 컬러 블랙이랑 두 가지구요? 사이즈는요? 사이즈, 프리 사이즈 99까지. 99까지만큼? 네, 끈으로 조절합니다. 아, 끈으로. 디자인도 예쁘네요. 오, 이거는 패딩 조끼네? 네. 거위털. 거위털이에요? 털 안 빠지고, 넘어져요. 오, 그래요? 네. 컬러가 지금 세 가지가 있구요. 네, 세 칼라. 사이즈가 이게 얼마까지? 이것도 북어 사이즈까지. 북어 사이즈까지. 북어까지 맞을까요? 네. 가격은요? 가격은 25,000원. 25,000원. 오, 원피스가. 앙상블. 앙상블. 나시 원피스에다가. 아, 이거 나시 원피스예요? 이렇게. 나시 원피스에다가 위에 가디건 걸칠 수 있는 거. 네. 오, 지금 입으면 딱 좋겠다. 더우면 위에 가디건 벗어도 되고. 네. 이것도 99까지 맞아요? 사이즈? 네네. 가격은요? 65,000원. 65,000원. 오, 이 컬러도 엄청 고급스럽네. 이것도 앙상블이에요. 나시 원피스. 나시 원피스. 네. 이거는 두껍게. 네. 앞으로 계속 입을 수 있는 거. 아, 그래요? 네. 어머, 밑에가 어우, 특이해라. 뒤에 이거 빙 돌려가면서 다 열은가봐요. 이쁘다. 어머, 밑에도 그런 디자인이네. 네. 오, 위에 걸치는 가디건까지? 이렇게 가디건까지. 아, 너무 이쁘다. 이것도 99까지 맞아요? 가격은요? 7만원. 7만원. 네. 이거 컬러 한가지에요? 이게 검정. 검정. 검정있고. 검정하고 지색. 저기. 검정하고 회색. 네. 검정이랑 회색이 있구요. 네. 또 이거는. 이것도. 앙상블이에요? 이것도 나시 원피스에다가. 아, 가을제품 되니까 앙상블이 많이 나오네요. 네네. 네. 이것도 99까지 맞구요. 네. 컬러 이거 한가지에요? 컬러 네 칼라. 아, 체크로 핑크가 있고. 핑크, 수박색. 수박색이 있고. 가디건이 수박색이구요. 네네. 그렇게. 검정하고. 네네. 이게 검정이구요. 새 칼라. 오, 이건 또 멋스럽네요. 두껍게. 이제 앞으로. 겨울에도 입을 수 있게끔. 엥? 겨울에도 입을 수 있다고요? 두꺼운 걸로. 오, 그래요? 어, 이거는 목도리. 이게 또 별매로 해도 되고 멋스럽네요. 이거는 컬러 이거 몇가지에요? 핑크, 검정, 베이지. 핑크, 검정, 베이지. 베이지까지. 새 칼라. 찐 베이지. 네. 이것도 99까지 맞구요. 가격은요? 가격은 68,000원. 68,000원. 우와. 이거는 굿은거. 오, 그거는 붙어있는데 아주 멋스럽고. 따로 떨어진 것처럼 디자인이 그러네요. 이거는 컬러 이거 한가지에요? 아니요. 검정, 핑크, 회색. 네. 새 칼라. 가격이요? 가격이 7만원. 7만원. 네. 오, 이거는 또 바지랑 또. 바지상. 바지로. 이제 이렇게 붙은건데. 아, 붙은거에요? 네. 근데 이렇게. 가디건이 같이. 오, 가디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멋스럽네. 오, 속에 그것도. 고주머니 디자인이 그렇게 생겼네. 통바지에다가. 통바지. 이거 그럼 바지 사이즈로 맞추는거에요? 이거는 구구 사이즈까지 다 입어요. 아, 구구까지? 네. 컬러는 이거 한가지구요? 아니요. 그것도 검정. 검정있고. 검정있고, 쥐색있고. 네. 검정, 회색. 가격은요? 가격 7만원. 7만원. 네. 와, 이것도 회색도 엄청 멋스럽네요. 네. 와, 고급스럽다. 그것도 앙상불. 아, 이것도 앙상불이에요? 네. 아, 이것도 나시빼에다가 앙상불. 앙상불. 너무 멋져요. 디자인이 진짜 이쁘다. 네. 와, 이거는 컬러 뭐 뭐 있어요? 컬러, 이것도 찐베지. 네. 저기, 체리핑크. 저 앞에. 체리핑크. 검정. 3칼라. 검정까지 3칼라 했구요. 가격은요? 가격 8만원. 네. 네. 원피스. 오, 이거는 꽤 톡톡하네요. 네. 완전 겨울걸로. 오, 이거는 겨울거에요? 네. 오, 그럼 이거는 가격이 얼마에요? 요것도 8만원. 8만원. 네. 오, 이것도 앙상불이에요? 네. 오. 이너 치마. 이너 원피스에다가. 네. 이렇게. 이건 얼마에요? 이것도 8만 5천원. 와, 밑에도 엄청 이쁘네. 네. 8만 5천원. 오, 이거는 원피스라고 해야돼. 코트라고 해야돼. 바바리 코트. 바바리 코트. 바바리 코트. 바바리 코트. 네. 음. 플리츠로 바바리 코트가 나왔어요. 오, 모처롭네요. 네.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것도 구구 사이즈까지 충분해요. 구구까지 맞다고요? 네. 가격은요? 가격 8만 5천원. 8만 5천원. 와, 이거는 엄청 멋있다. 네. 네. 메이커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오, 유명 브랜드 제품이고요. 네. 오, 디자인이 이쁘네요. 네. 이거는 지금 사이즈는요? 사이즈 6, 6, 4부터 100 사이즈까지. 100까지 맞다고요? 아니요. 이제 사이즈 별로. 아, 사이즈 별로 있어요? 네. 어, 이건 얼마에요? 이거가 18만원. 18만원? 네. 오, 멋스럽네. 브랜드에서 되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색상은 이렇게. 아, 색상이? 두 컬러. 아, 이거랑 두 가지 컬러구나. 네. 오, 고급스럽네. 와, 이것도 고급스럽다. 와, 이거 어디 눈에 익숙한 그런 브랜드 건가? 네. 네, 브랜드. 브랜드. 멋있다. 유명 브랜드 거고, 이것도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6, 6부터 100 사이즈까지. 100 사이즈까지 맞고요. 가격은요? 11만원. 11만원이요? 네. 베이지하고 수박색. 네. 오, 사파리도 너무 이쁘네요. 네. 와, 이쁜 옷 진짜 엄청 많이 나왔네. 유명, 이것도 브랜드 거. 이것도 브랜드 거에요? 네. 오, 사이즈는요? 사이즈, 이것도 6, 6, 4부터 100 사이즈까지. 6, 6부터 100까지 맞고요. 가격은요? 가격이 9만원. 9만원? 네. 색상이? 수박색, 곤색, 베이지색. 수박색, 곤색. 베이지색. 오, 이 컬러도 고급스럽네. 이거는 위에 자켓만 나오는 거예요? 네. 플리츠 자켓. 플리츠 자켓. 이것도 사이즈가 얼마까지 돼요? 그것도 9급 사이즈까지 넉넉해요. 9급까지? 얼마에요? 6만원. 6만원? 옆에 거 이거는요? 벨벳으로. 이건 벨벳인가 봐. 벨벳으로 속에 티 입은 거 같이. 아, 붙은 거에요? 네, 붙은 거에요. 오, 떨어진 거 같은데요. 이것도 사이즈 9급까지 맞고요? 얼마에요, 이거는? 5만 5천원. 5만 5천원? 네. 이것도 벨벳 원피스인가 봐요? 앙상블. 이거 떨어진 거에요? 이게 지금 떨어진 거에요. 반팔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아, 컬러가 이것도 있구나. 아, 이쁘다. 네. 이것도 사이즈는 8,8까지, 9,9까지 맞고요? 9,9까지 맞고요? 9,9까지 맞고요? 가격은요? 가격 8만원. 8만원? 아, 이 컬러도 고급스럽네. 이 컬러도 화사하다. 네. 아, 그것도 앙상블. 이것도 앙상블이에요? 네. 이건 얼마에요? 그거 6만 5천원. 6만 5천원. 아, 밑에도 멋스럽네. 네. 바바리코트 이거 엄청 멋스럽다. 후드까지 있어요? 네. 브랜드꺼. 이것도 브랜드꺼에요? 비싸겠는데, 브랜드꺼면. 사이즈는요? 사이즈, 이거는 9,9 사이즈까지 있어요. 9,9까지 맞고요? 얼마에요? 7만 5천원. 7만 5천원? 네. 브랜드께 7만 5천원이라고요? 네. 어휴, 괜찮다. 와, 이것도 플리처 자켓 이쁘다. 이런 것도 9,9까지 다 맞죠? 네. 이거는 얼마에요? 이거 5만원. 5만원? 네. 그건 점바. 플리츠 점바. 어, 후드 점퍼네요? 네. 이거는 얼마에요? 그것도 같아요, 5만원. 5만원. 이것도 플리츠. 이것도 플리처 자켓. 이것도 5만원요? 네. 이것도 5만원. 색상은 얘기 안했네요. 이건 같은거. 아, 이거 같은거에요? 네. 색상이 여러가지. 응. 원피스. 와, 이것도 너무 고급스럽네. 화사하다. 이거는 여성여성하네요. 네. 이건 얼마에요? 이거 5만 8천원. 5만 8천원. 와, 이건 또 럭셔리하네. 자켓에다 스카프. 어머나, 스카프까지 있어요? 네. 오, 목도리 따로 이렇게 다른 옷에 매치해도 되겠다. 네. 이건 얼마에요? 6만 5천원. 이거는 저기죠, 원피스라고 하기보다는. 자켓 긴. 바바리같이 걸치는 자켓 긴거. 네. 롱 자켓. 이거는요? 그거 저기 검정. 네. 그것도. 얼마에요? 그거 7만원. 7만원. 네. 고급스럽다. 코트에요, 이거는? 코트. 코트가 이렇게도 풀리츠로 나오네요. 이거는 얼마에요? 이거 8만원. 8만원? 네. 이것도 9호까지 맞아요? 네. 컬러 이거 한 가지고요? 컬러? 이거 벽돌색하고 두 컬러. 아, 벽돌색도 있고요. 뒤에 디자인 그냥 민자에요? 네. 그냥 민자. 날개. 뒤에 디자인 이렇게 날개 입힌. 아. 이렇게. 여기. 네. 벨트. 티셔츠도 이쁘네. 와. 조끼도 많네. 속에 기모가 들었어요. 그래요? 네. 날씨 이제 추워지고 하면은 위에 걸치기 좋겠어요. 네. 고급도 컬러가 지금 3가지네요? 네. 지금 3칼라. 네. 3가지 컬러고 사이즈 넉넉하고요. 사이즈. 가격은요? 이거 4만원. 4만원? 장갑. 바람막이 장갑. 바람막이 점퍼, 후드 점퍼 캐주얼해 보이고 좋아요. 네. 이건 얼마에요? 2만원. 2만원? 네. 괜찮다. 이런 난방도 그냥 간단하게 이게 좋네. 이건 얼마에요? 네. 2만원이요? 2만원? 네. 요거. 이 장갑이. 푸드 장갑. 네. 나그랑으로. 캐주얼스럽게 너무 있어요. 이거는 나그랑이에요? 네. 이렇게. 네. 이거는 얼마에요? 이거 2만 5천원. 2만 5천원. 2만 5천원. 컬러가? 컬러가 이렇게. 세 컬러. 네. 회색하고 블랙하고.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풀리츠 추리닝. 풀리츠 추리닝. 네. 추리닝 이렇게. 아 밑에 바지로. 네. 이렇게. 풀리츠가 추리닝도 있어요? 네. 이것도 부까지 맞다고요? 그건 얼마에요? 8만원. 8만원? 이뻐요. 이것도 기모가 들었어요. 이것도 기모가 살짝 있네요? 이것도 멋스럽다. 날씨 조금 쌀쌀해지면 이제 바로 걸칠 수 있는게 이런 조끼니까. 네. 엄마들 입게 좋겠어요. 네. 풀리츠가 지금.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이건 얼마에요? 4만원. 4만원? 새로 나온. 저기. 무슨 솜이라고 그러지. 불티나. 불 무슨 솜이라는게 기억이 안나. 새로 나온 솜이래요? 근데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촉감 좋다. 네. 이건 얼마에요?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좋아요. 35,000원. 35,000원? 사이즈는 다 있어요? 사이즈는 구글 사이즈까지 다 나와요. 컬러는요? 컬러는 요렇게. 다섯 칼러. 핑크, 아이보리, 블랙. 이건 뭔 색이라고? 군색? 빨간까지. 다섯 칼러. 이건 아까 그 조끼. 네. 그리고. 이거 바지. 바지. 손님들이 바지를 찾아서. 정장 바지 스타일. 외출용 바지. 정장. 외출용 바지. 네. 이거는 컬러가 뭐 뭐 있어요? 이렇게 4칼러. 이렇게 4칼러. 다 고급스럽네. 네. 이거는 사이즈는 어떻게 나와요? 100사이즈까지 나와요. 100사이즈까지? 664부터. 어, 664부터. 100까지. 가격은요? 25,000원. 25,000원. 오. 가디건이 이렇게 럭셔리한 게 나왔네. 너무 멋져. 오. 너무 멋있다. 네. 어머. 니트 가디건. 디자인이 특이해 특이해. 너무 멋있어. 이게 지금 컬러가. 다섯 칼러. 다섯 칼러에요? 블랙. 이거 레드. 빨간 거. 레드도 있네. 자주 색깔도 있어요. 자주색하고. 초록색. 초록색도 있고. 이렇게. 다섯 칼러. 다섯 칼러. 멋스럽다. 이거는 얼마짜리에요? 이거는 45,000원. 45,000원이요? 사이즈는 다 있죠? 네. 구구까지 다 이거예요. 구구까지. 너무 멋져. 실이 너무 좋아요. 예뻐요. 신상 새로 나온 거.